경기도는 그간 군사 안보를 이유로 희생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도내 세계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기재 보도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26곳 중 경기 북부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단 2곳. 경기도가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합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이 대상입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사실상 그동안 말로는 많이 균형 발전을 얘기해왔지만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나서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이전하기로 계획된 관광공사,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 자체가 고양시와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이 모여 문화, 관광, 교육과 관련한 도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공기관 3곳은 기업성장센터 건물 1부를 임대해 옮길 예정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할리월드가 들어서는 고양 테크노밸리의 중심부가 바로 이전 위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전하는 새 기관이 DMZ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북부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개를 더 옮긴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일단 이걸 시발로 우리 경기도 북도 주민들께서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없이 억울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도는 내년 10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도의회 의결을 마무리한 뒤 2024년 8월까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감사합니다.